섹시 카리스마 김현중. 안녕하세요 김현중 영하나스입니다. 잘생겼어요. 김현중이. 잘생겼다. 이번에 SBS 새로운 연인이 출연하게 된 김현중입니다. 잘생겼다. 원래 진짜 잘생겼다. 너무 달랐어. 유튜버예요. 유튜버 강랑콩이라고요? 강랑콩? 안녕하세요 천국이었습니다. 미남이 오니까 편하다. 현중씨를 처음 봤을 때 소감. 딱 첫느낌. 솔직히. 솔직히. 근데 저는 솔직히 저 사람 잘생겼네? 이 생각밖에 안했어. 왜냐면 연예인 본 적도 없고 꽃보다 남자 나왔던 사람이었는데 신기하다. 근데 생활하면서 너무 철이 없는 거예요. 너무. 이게 너무. 내가? 나면 잠을 거 아니야? 아니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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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건 왜? 네.